9월 모의고사 우리가 이제 9월 모의고사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역시 9월 모의고사 이콜 우리가 수능이라는 전자의 제가 그 대비법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많은 수강생들이 잊고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과연 국어를 잘할 수 있는지 그 방법들을 전혀 모른 채 친구들은 열심히만 하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10명 중 지금 9명은 모의고사 수능 지문을 끝까지 읽지 못합니다 1등급이 90 이하라는 말은 통째로 우리가 한 지문을 날렸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96%의 학생들은 끝까지 읽지 못한다 1등급 맞는 학생들조차도 우리는 한 지문을 통째로 날린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끝까지 읽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국어의 가장 핵심은 어떻게 해서라든 지문을 끝까지 시간 내에 읽어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공부법이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은 아직도 그냥 지문을 정리하고 선생님들이 읽어주는 걸 받아 적고 그리고 요약 그리고 무작정 문제만이 풀기입니다 그렇다면 전혀 속도가 늘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핵심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 나의 읽기 속도를 높여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철저하게 읽기 속도를 높이는 방법을 이제부터라도 터득을 하고 그걸 가지고 남은 기간 동안 공부를 하는 것이 일단은 여러분들이 등급을 상승시키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걸 명심하십시오 한번 돌이켜보세요 지금 과연 여러분들은 공부는 열심히 하고 인강을 열심히 들었는데 점수의 변화가 있는지 그리고 부거에 대해서 자신감이 생기는지 그리고 끝까지 내가 문제를 풀 수 있는지를 한번 돌이켜보세요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겁니다 두 번째 이제 수능 9월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기존의 공부 방법과 분명히 방법이 달라야 됩니다 남은 짧은 시간 동안 내가 어떻게 공부하느냐라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이제 승패를 좌우하게 될 겁니다 방법이 달라 한다는 거 역시 첫 번째 저기 본 것처럼 읽기 속도를 높이게 한 겁니다 그러면 읽기 속도를 높인다라는 방식은 분명히 문학을 여러분들이 15분에서 20분 안에 20분 컷으로 여러분들이 해결할 능력이 있는가입니다 그리고 문법장문 합법을 20분 그리고 비문학 세 지문을 40분 그래야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시간 내에 읽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눈이 강조하지만 방법 일단은 문학 공부에 신경을 쓰시고 문학 공부는 어쨌든 15분, 20분 컷 안에 들어오면 되는데요 제 수업 들어온 친구들은 작년에 13분 컷도 있습니다 충분히 어떻게 하냐면 자세한 방법을 말하는 것은 보면 보기라는 기준을 가지고 선택지를 가지고 정확한 객관적인 기준을 잡은 상태에서만 여러분들이 접근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문학은 자료를 보고 EBS를 정리하고 선생님들이 불러주는 걸 받아 적는 고개 숙이고 듣는 수업은 여러분들이 이제 점수에 문학을 15분 안에 끊어내는 능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보기를 가지고 스스로 읽어내는 객관적으로 해석하는 힘을 키울 때 문학은 15분도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영역을 볼 시간을 확 보호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또 뭐냐면 그러면 비문학이라고 했을 때 독서라고 했을 때 독서도 여러분들이 지식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잘 보세요 문장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거시적인 서론에서 말한 틀을 머리에 두고 그 범위 속에서만 핵심 문장을 선별하면서 또 매달락의 첫 문장을 또 기준으로 삼아서 나머지 문장, 뒷받침 문장들을 빠르게 선별해 나가면서 읽는 능력 그게 글쓰기 논리 구조로 읽는 겁니다 그런 연습을 하지 않으면 절대 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문법 문법을 단순히 사례, 용어, 암기에서는 못 풉니다 요즘은 문법을 영역 간에 융합을 해서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그 문법 사례들끼리에 보여지는 공통의 관계 이런 걸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개념을 먼저 뿌리 깊게 이해하고 이것을 사례만 주어줘도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역시 화법 장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법 장문은 비문학처럼 동일하게 풀어야 됩니다 우리 화법 장문은 비문학처럼 서론에서 기준을 잡고 이것을 예측하면서 빠르게 읽어가야 되고 읽어가는 도중에 문제들이 나오면 바로바로 가서 문제를 풀어서 시간을 줄이는 겁니다 화법 장문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여러분이 쉽다고 주관적으로 풀거나 또는 너무 마음이 급해서 안 들어오는 것 뿐이지 제일 쉬운 영역이 화법 장문이잖아요 그래서 화법 장문은 비문학처럼 여유를 가지고 풀 수 있도록 그러려면 역시 문학은 15분 안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남은 기간에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공부 방법, 방법론을 고민해야 되는 거지 열심히 하거나 무작정 문제를 많이 풀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우리가 1등급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암기나 지식이 아니라는 거죠 암기나 지식은 절대 아니다 자료 아니다 라는 거죠 시험에 결코 그런 건 안 나옵니다 수능이란 여러분이 처음 본 것을 주어진 조건하에 스스로 능동적으로 해석할 수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 보면서 그냥 받아 적고 따라하고 자료 보고 여러분들을 스스로 무덤을 파는 길이라고 제가 눈이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남은 기간 동안 구호를 잘 보냐면 스스로 하는 건데 스스로 하는 것이 바로 논리적으로 보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본다는 건 객관적 해석의 기준을 문제나 지문에서 정확히 찾아낸 다음에 지식이 아니라 감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풀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논리적인 것을 능동적인 학습을 키우려면 여러분들이 무조건 EBS 정리하고 EBS 무조건 푸는 거 하지 마십시오 EBS는 연습용으로 공부를 하는 겁니다 문학이라면 보기를 보고 읽어가는 능력 비문학이라면 첫 단락을 보면서 각 단락의 첫 문장을 보면서 논리범주로 논리조로 읽어가는 연습을 하는 거지 무조건 EBS 아닙니다 또 무조건 시중에 있는 모의고사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푼다고 해서 실력이 늘까요? 아닙니다 모의고사는 여러분들이 거기에 나온 작품이 나올 거라는 생각을 푸는 것이 아니라 내가 논리가 되는지 스스로 읽는 힘이 있는 건지 처음 보는 작품들을 풀어갈 수 있는지를 점검하고 그 점검한 후에 약점들을 가지고 다시 기본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모의고사를 풀어야지 무조건 좋은 문제라고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제일 좋은 모의고사는 여러분을 괴롭히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게 좋은 겁니다 또 여러분들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강의를 많이 듣는다든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체적인 학습을 해야 되는 건지 강의의 의존도를 좀 줄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공부하는 능력을 키울 때 여러분들은 실력이 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시간을 재서 정확히 풀도록 하고 나머지 6일 동안은 여러분들이 다시 기본으로 돌아와서 기본으로 돌아와서 그것들을 하면 되고요 저는 남은 기간 동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어의 시간을 국어의 시간을 매일 비문학 두 지문 아침하고 저녁 두 지문 하고요 두 지문 그리고 문학은 하루에 한 영역만 하루에 현대시에 쓰면 그 다음 날은 고전시가 그 다음 날은 소설 그 다음 날은 현대소설 이런 식으로 마지막 5일째는 문법 이런 식으로 그러나 베이스는 매일매일 하되 저는 한 지문을 깊이 있게 파고들면서 한 지문을 여러 번 분석하는 걸로 여러 번 분석하는 방식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문학 같은 경우는 보기나 선택지를 보고 답을 찾는 능력을 하고 그것을 스스로 기준에 맞게 해석하는 연습을 한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은 9월 그리고 수능, 국어 만점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이제부터 방법을 바꿀 때가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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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